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이 담긴 올해 두 번째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더불어 경기지역화폐 관련 업무를 맡게 됩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현장. 소관 상임위를 거친 56개 안건을 최종 심의했습니다. 55억 원 규모의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이 포함된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인 종합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총괄하는 것으로 경기지역화폐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 생태계 전반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차량 예방과 관련된 조례안도 처리됐고 도내 프리랜서 직업군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도 가결됐습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인력의 증원과 함께 향후 경기도는 실과 단위의 사업소에서 실국 단위의 본부 체제로 주직을 확대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하재 대피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노후 공동주택은 하재 재난 대피 시설을 확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경기도의회 다음 임시회는 오는 8월 26일 개회하며 도정질문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